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, 비좁은 골목길,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동네 어른들의 따뜻한 시선이 있었습니다. 많은 것들이 넘쳐나지만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?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.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에 대한 따뜻한 관심은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. 이 캠페인은 충청북도교육청과 함께합니다.